87페이지입니다. 임대료 보조정책 임대료를 보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주택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에요. 주택에 보조금 주는 정책 그래서 주택 보조금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요측에게 보조하는 것과 공급측에게 보조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임대료 보조정책 이렇게 말하면 수요측에게 보조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수요측에게 보조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는 말은 누구한테 보조한다는 얘기냐면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걸 말해요. 임대인에게 보조하는 공급측 보조는 우리는 중요하지도 않거니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수요측 보조에게도 제대로 못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공급측 보조는 더더욱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측 보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수요측 보조인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격 보조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소득 보조라는 게 있어요. 그럼 가격 보조라는 것과 소득 보조라는 게 있는데요. 좀 위로 올려서 같이 묶어서 합시다. 소득 보조라는 게 있는데요. 가격 보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임대료 보조 혹은 집세 보조 임대료 보조 혹은 집세 보조 이렇게 보통 말하고요. 그다음에 소득 보조라는 돈으로 주는 현금 보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가격 보조 임대료 보조는 뭐냐 싸게 임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냐면 이것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주택 바우처 제도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임차인에게 쿠폰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50만 원짜리 쿠폰이면 임차인은 이걸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에게 내밀면 임대인은 그 금액만큼 싸게 임대를 주는 거예요. 임대인은 쿠폰을 받아서 정부한테 내밀면 정부는 임대인 통장에 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은 제값을 받고 임차인은 싸게 임차할 수 있죠. 그런 게 뭐냐면 주택 바우처 제도인데 어디에 해당되냐면 가격 보조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임대료 보조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 보조라고 말할 때 거의 가격 보조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소득 보조는 돈으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그런데 어떤 보조가 됐든 간에 이런 보조금 정책을 쓰잖아요. 그럼 소비가 늘어요. 보조금 줬으니까 이런 어떤 보조금을 했든 간에 소비가 는다. 소비가 늘면서 휴용이 증가해요. 소비가 늘었으니까 휴용이 증가해요. 그다음에 소비가 늘었으니까 임대료가 올라가요.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공급량이 늘어요. 공급량이 느니까 다시 임대료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거는 단기에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보조금 줘서 소비가 늘기 때문에 장기에는 임대료가 떨어져서 원래 순위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보조를 했던 간에 이런 보조금 정책의 결과로 소비가 늘고 휴용이 늘고 임대료가 올라가고 공급량이 증가하는 대부분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장기로 임대료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실제 보조금을 받아서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산다고 가정할까요? 이 물건이 천 원이래요. 천 원인데 이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백 원 보조한다 합시다. 그랬더니 수요가 늘어서 임대료가 오히려 저것의 가격이 천 원이든 것이 천 육십 원으로 올랐다네요. 그러면 천 육십 원 올랐지만 백 원 보조 받았습니까? 천 육십 원에서 백 원을 빼봐요. 그럼 얼마죠? 구백? 육십 원. 오늘 계산 참 못하신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난도가 높은 계산이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한 번 해보기로 해요. 천 육십 원에서 백 원을 빼자고 그럼 얼마냐고 구 백 육십 원 그럼 원래 얼마였냐면 천 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임대료 보조 받기 전에 천 원 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자 천 육십 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백 원 보조 받았으니까 실제 내는 금액은 구 백 육십 원이에요. 그럼 얼마만큼 혜택 본 거예요? 사십 원만큼 그래서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집을 임대료는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하락해요. 그래서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가 하락해요. 그래서 임차인이 혜택을 얻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봐봐요. 보조금 정책을 썼더니 조금 전에 원래 얼마였냐면 천 원이었는데 천 육십 원 올랐죠. 그럼 그 육십 원은 누구한테 갔냐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갔어요. 임대료 올라와서. 백 원 보조금 중에 야 임차인아 임대인 안 듣게 조용히 손 좀 내밀어봐. 그래서 백 원을 주워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임대인한테 그 육십 원이 가 있는 거야. 임차인한테 사십 원 가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죠. 할 수 있어요. 혜택을 임대인이 더 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는 누가 더 많이 누리느냐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져요. 그다음에 이러한 정책은 분명히 대부분 다 증가시니까 좋은데 정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한 번만 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재난지원금 줬죠? 한 번만 주면 안 돼요. 계속 줘야 돼요. 그래서 정부는 계속 줘야 돼요. 넌 저는 계속 주길 바래요. 계속 줬으면 좋겠어. 매달 매달 제발 세금 좀 많이 건지 말고 많이 줬으면 좋겠어.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야.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 번만 줘서는 못 살아요. 돈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살 동안 계속 줘야 된다고. 그래서 임차인이 드디어 돌아가셨네. 갑돌이 갑돌이 자녀에게 줘야 돼요. 보통 부가 대물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정부 예산에 비해서 혜택을 임차인 갑돌이가 누리는 것보다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수가 생겨요. 그리고 효과가 적어.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이거 반대하는 학자도 있어요. 차라리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어른들에게 그리고 취약계층인 어른들에게 정부가 돈을 일정 금액씩을 지급해 주잖아요. 그럼 20만 원 30만 원씩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거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서. 차라리 그렇지 말고 꼭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자. 그게 낫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반대해요? 어른들이 반대하세요. 됐다. 나 화장지 그런 거 필요 없어. 돈으로 줘 제발. 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고 돈으로 줘. 그래야 한 끼 정도 안 먹고 쌀막거리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만족은 어느 게 더 커요. 돈으로 줬을 때 커요. 쌀 안 먹어도 돼. 쌀막거리 먹고 기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줘야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나 그렇게 돈으로 주면 아까도 봤듯이 돈으로 주면 실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혜택이 적어지고 사회적 강자인 임대인 혜택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책에 있어서 정책 효과가 들어간 돈에 비해서 그리 크지 않더라.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더라. 하는 문제가 생겨요. 말 때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게 웬일이야? 내가 내 평생 살아보고 정부한테 돈 받아보고 이렇게 고마워하던 어른들도 계시대요. 진짜로. 야 이런 일도 있구나. 돈 팩만 원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80만 원 받은 분도 있고 받은 분도 있잖아요. 가족 수에 따라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받으면 덜해요. 두 번째 받으면. 처음만큼 감흥이 덜한다고. 그런데 계속 받잖아요.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불편한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충분하지 않고 따라서 그 혜택 보는 사람도 혜택이 그리 크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반대하는 분도 많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임대료를 규제하니까 임대료를 규제하니까 가격 규제를 했더니 양의 문제가 생기더라. 공급량이 주는. 그래서 부작용이 커지더라.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을 하니까 양은 늘어나긴 한데 정부 예산에 비해서 정책 효과가 미미하더라.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나오는 게 공공임대주택 정책이에요. 공공임대주택 정책. 자, 그럼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잔 말이에요. 역시 87페이지. 그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뭔데요? 자, 먼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임대주택 시장을 그림으로 그릴 텐데 그게 사적 임대주택 시장인 거예요. 사적 시장이에요. 사적 시장. 따라서 사적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이 사적 임대주택 시장은 이런 거죠. 우리가 내내 공부했던 것처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여기서 임대료가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럼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여기서 임대료가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진대요. 임대료가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진대요. 근데 에듀윌 유료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자자 정해진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아까 좀 전에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이나 임대료를 보존하는 정책의 한계점이 있다 보니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 공공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시장을 만드는 거죠. 그럼 공공임대주택시장을 만들어서 정부가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이런 공사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한다든가 매입해서 공급한다든가 이렇게 공공주택을 공급을 해요. 단, 사적시장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거의 품질이 유사해야 돼요. 사적시장과 유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죠. 품질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임대료는 더 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이렇게 낮게 책정했다고 가정해봐요. 이런 정도로 책정했다 싶어요. 그러면 시장이 둘로 나뉘면서 여기 있는 사람 사적시장에서 공공시장으로 사람들이 이동해와요. 공공임대주택도 정말 좋구나 하면서 이쪽으로 이동해와요. 그러면 사적시장의 수요가 줄죠. 사적시장의 수요가 줄었으니 당연히 임대료는 떨어져요. 아론으로 임대료가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만큼까지 임대료가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적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도 저만큼 혜택 봐요. 공공시장으로 이동한 사람도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니까 혜택 봐요.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사적시장이나 공공시장이나 모두 혜택 봅니다. 그러나 곧이어 사적시장의 임대인들이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줄여요. 재미가 없으니까. 공급이 줄면 도로 임대료가 올라가요. 이렇게. 떨어졌던 임대료가 도로 올라가니까 사적시장에서 있던 임차인들의 혜택은 사라져요. 장기에 가면. 그리고 공공시장으로 이동한 임차인들만 여전히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적시장의 공급 물량은 준다고 했어요. 수요가 공급이 줄면서 최종의 여기예요. 여기까지 공급량이 줄어요. 그럼 사적시장에서 줄어든 양만큼 공공시장에서 늘어요. 그러니 시장 전체의 공급량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에서는 여기서 준 만큼 늘었기 때문에 공급량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임대료 규제는 공급량 감소 임대료 보조는 공급량 증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급량에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단기는 모두 혜택 보고 장기는 사적시장에서 공공시장으로 이동한 사람만 혜택 봐요. 시장 전체 물량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이에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하면 사적시장에 있었던 값돌이 입장에서는 사적시장만 있었을 때보다 공공시장이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이렇게 하는 이 정책이고 이런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하죠. 다만 문제는 이 공공임대주택을 우리 집 근처에 짓는 걸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는 게 되게 힘들어졌죠. 거기에 또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할 거냐 저게 꼭 필요하지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이 이제 또 사회적 합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도 과제로 남아있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긴 해요.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정리할게요.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을 했더니 임대료를 규제하니까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요는 늘지만 공급량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초과 수요 발생해서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임차인을 보호하려 했는데 거꾸로 임차인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마치 임대차 관련된 산법 주로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한 정책이고 전적으로 임차인에 관한 정책들인데 지금 어때요? 임차인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도 있어요. 이게 규제정책의 특징이에요. 임대를 규제했을 때 법으로 규제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 정책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없던 것이 그 정책을 했더니 문제가 됐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정책을 하기 전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정책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생각해 보세요.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어떤 정책을 법으로 했다고 해서 싹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물량이 부족했던 문제를 법으로 이제부터 어떻게 했더니 물량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원적인 문제는 물량 부족 문제거든요. 임대주택에 대한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하면 물량 부족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임대료 보조 문제는 공급량이 늘긴 한다는 거예요. 다만 공급량이 늘긴 하는데 정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정책에 대해서 효과는 미미하다는 거죠.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급량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적 시장에 준 만큼 공공시장에 느니까 시장이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옮겨올 뿐이에요. 전체적으로 양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이 정책을 함에 따라서 임차인의 선택권은 커지고 그다음에 단기는 모두 혜택 보며 장기는 공공시장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어떤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고 단점이 적고 장점이 큰 정책들을 우리는 하는 것이에요.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기대했던 장점들이 나타나지 않고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해요. 돌아와요. 88쪽. 부동산 조세 정책으로 갈게요. 88쪽이에요. 부동산 조세와 관련해서는 세금이에요. 세법과 일부 내용들이 겹치죠. 어떤 세금이냐 이런 거에 대해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세금에 대해서 부동산 조세 얘기를 할 거냐면 재산세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재산세가 부과됐대요. 그럼 재산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죠? 재산세가 부과됐대요. 보유세인 저 재산세가 부과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예요. 여러분 이거. 토지 말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합니까? 집주인에게 부과해요. 다시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누구한테 부과한다고요? 집주인에게 부과해요. 집주인을 약간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을 이렇게 말해요. 주택 소유자 이거 잘못 읽는 분 진짜 많아요. 주택 소유자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풀어말 한 말이? 그래요. 집주인. 그런데 여러분은 저걸 수요자라고 읽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거 수요자 아니에요? 진짜 많아요. 수요자하고 헷갈리는 사람. 여러분 생각 그냥 몇 명이 아니라 진짜 많다고. 진짜 많다고. 나중에 좀 지나면 우리 반에서 저기 앉아계신 분의 한 3분의 1은 헷갈릴 수 있어요. 누구하고? 주택 소유자하고 수요자하고. 주택 소유자는 집주인이고 주택 수요자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살 사람이고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임차인이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해요. 그런데 저는 시장을 어떤 시장을 이야기할 거냐면 임대주택 시장을 이야기할 거예요. 임대주택 시장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주택 소유자가 누구죠? 네? 임대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부과하냐면 임대인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택 소유자는 임대인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부과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저는 임대주택 시장을 그림으로 또 그려볼게요.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여러분, X축에 뭘 쓴다고 그랬죠? 수리항을 씁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이면 Y축에 뭘 쓰죠? 임대료를 씁니다. 가격자리의 임대료. 주택 매매 시장이면 가격. 임대주택 시장이면 임대료. 주택 매매 시장이면 가격. 임대주택 시장이니까 임대료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준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든다.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죠? 수요법칙이죠.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 수요법칙. 수요의 법칙 그래도 돼요. 의자 붙여도 되고 빼도 되고. 이거를 가격자리를 임대료로 살짝 바꿔서 임대료가 올라가면 수요량이 준다. 임대료가 떨어지면 수요량이 는다. 무슨 법칙이요? 수요법칙. 이거는 주택 매매 시장에서 가격이란 말아 쓸 거고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가격이 임대료인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시장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다. 가격자리는 임대료로 바꿨으면 그 논리는 항상 확립한다. 그럼 다시 와서 우리는 임대주택의 수요와 임대주택의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교차점에서 뭐가 정해지고? 균형점. 그럼 교차점에서 정해진 가격을 뭐라고 말하고? 균형가격. 혹은 시장가격. 혹은 시장균형가격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균형량 또는 균형거래량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부과했대요. 재산세를. 그럼 재산세를 저 임대인은 뭐로 받아들일까 하는 게 질문입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면 임대인은 재산세를 무엇으로 받아들일까요? 1번. 객관식이니까 듣고 맞춰보세요. 1번.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2번. 비용으로 받아들인다. 뭐로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비용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되면 사람들은 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세법 시간에 세금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고 반대급부고 준중들 다 설명해도 세금 부과되면 다 IC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뭐니까? 비용이니까. 따라서 세금은 뭐로 받아들인다고요? 비용으로 받아들여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연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표정 봐봐. 그럼 언제 그런 걸 했는데 이런 거야. 표정이 언제 그런 걸 했는데. 혹시 착각하는 거 아니야? 나도록 혹시. 딴 데서 한 걸 갖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표정 있잖아. 그런 거. 그런 얘기 한다니까 진짜로. 나중에 가서. 아니 우리 공복선 얘기했잖아요. 생산료소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가 올랐으니까 공복선 자치기동.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가 올랐으니까 자치기동. 임금이 상승하면 자치기동. 건축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가 올랐으니까 자치기동. 그 대신 생산비가 절감되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우측이동. 생산비의 변화는 공급곡선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제가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의미도 생산비가 많이 들수록 공급이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니까 가파르게 되고 생산비가 적게 될수록 공급이 쉬워지니까 완만하게 된다. 얘기했잖아요. 생산비의 변화. 그런데 생산비가 증가하면 공급이 줄어요. 생산비가 감소하면 공급이 늘어요.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면 생산비가 증가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준다는 거예요. 임대인아 내가 너한테 세금 부과할 테니까 너는 비용도 올라가면서 공급도 늘려줘. 말이 돼요. 누가 그렇게 공급하겠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의 부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임대인은 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공급곡선은 어느 쪽 이동한다. 좌상형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세금만큼. 정확하게 위로 이동하는 거예요. 저쪽이 단위가 원이니까. 원은 상하로 바뀌는 거예요. 수량은 좌우로 바뀌고. 그러니까 생산비가 올랐으니까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교차점이 여기였는데 세금 때문에 이쪽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새로운 점에서 가격과 수량을 제가 표시해 볼게요. 이 점에서 가격과 수량. 임대료가 정해지고 이렇게 수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균형 가격 임대료는 R0라고 할 거예요. 최초의 R0, Q0였는데 세금 때문에 R1, Q1으로 바뀌면서 세금 효과를 측정할 때 세금 때문에 균형이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으니까 나중 균형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금 효과를 분석하는 거예요. 세금 효과를 왜 이쪽에서 측정하는가? 세금 때문에 균형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세금 부과 전, 세금 부과 후. 세금 부과 후 바뀐 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금 효과를 측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똑같은 높이에요. 세금이 부과되기 전보다 올랐어요. 임대료가 올랐어요. 왜요?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서 생산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공급을 줄임으로써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려받은 거예요. 생산비 때문에 임대료를 올려받은 거라고. 임대료를 올려받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금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떠넘긴 거예요. 저게 전가죠. 따라서 이것은 누구의 부담이냐? 임차인의 부담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1월달 강자나 3월달 강자나 기본, 심화, 문제풀이반 전부 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이렇게.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빚금을 칠할 거예요. 이거는 임차인의 부담이에요. 그런데 올려받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올려받지 못한 부분은 누가 부담하겠냐면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제가 편의상 R2라고 할 거고 올려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거는 임대인의 부담이에요. 앞으로 임대인의 부담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할 것이며 파란색의 빚금은 공급자인 임대인의 부담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R0, Q0로 했어요. 세금이 부과되자 임대료가 올랐어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세금의 일부를 전가하는 거예요. 떠넘기는 걸 전가라고 그래요. 앞으로 전가라는 말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공급자가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또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떠넘겼다. 다른 경제 주체에게 떠넘기는 걸 전가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아이들은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떠넘기고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자가 수요자가 떠넘긴 전가를 다 배워요. 우리는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떠넘기는 전가는 심해 나온 적 없으니까 안 배워요. 오로지 우리가 배우는 전가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세금의 일부를 떠넘긴다. 그걸 뭐라고 한다? 조세의 전가. 조세의 전가라는 말 찾으셨어요? 이 전가를 통해서 수요자가 이만큼 부담하고 공급자가 이만큼 부담한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세금을 부담한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얼마씩을 부담하느냐. 이게 귀착. 앞으로 귀착은 전가를 통해서 경제 주체들이 세금을 각각 얼마씩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를 귀착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 조세의 전가와 귀착을 통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줄어들게 돼요. 세금 때문에 거래량은 준다 이렇게 됩니다. 세금 효과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할까 하는 문제가 생겨요.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까 하는 문제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 기초 과정이니까 제가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수요자의 부담이 달라지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앞으로 기본 이론에 가게 되면 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공급자의 부담이 달라지는 것까지 함께 다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수요곡선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세로 자표축은 여기는 임대료를 쓴다 그랬어요. 여기는 수량을 쓴다 그랬어요. 수량과 임대료 자표축입니다. 아직 숫달이 덜 됐기 때문에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여기는 수량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이라고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공급 곡선은 둘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탄력성의 값을 갖습니다. 수요곡선이 하나는 비탄력적인 수요곡선입니다. 하나는 수요곡선이 탄력적인 수요곡선입니다. 최초의 교차점이 이 점에서 가격과 수량, 임대료와 수량이 정해진다고 하겠습니다. R0, Q0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교차점을 균형점으로 했었는데 세금이 부과되자 이만큼의 세금이 부과됐다고 합시다. 세금이 부과됐어요. 이 세금의 부과 크기로 말미암아 공급 곡선은 좌상형으로 이동합니다. 공급 곡선이 좌상형으로 이동했습니다. 공급 곡선이 좌상형으로 이동했습니다. 교차점이 바뀌게 되죠. 새로운 교차점입니다. 이 점이 새로운 교차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수량이 정해진답니다. 임대료와 수량이 정해진답니다. R1, Q1이라고 합시다. 세금 부과 효과를 이만큼이 세금 때문에 올랐는데 그거를 낮은 균형점을 중심으로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 때문에 이만큼 임대료가 올랐죠. 임대료가 올라서 이만큼 누구 부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노란색으로 그렇죠. 임차인 부담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건 임차인의 부담이라고 했어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표시해 볼게요. 여기에 임차인이 올려받아가지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몫이고요. 올려받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올려받지 못한 부분도 표시해야 됩니다. 편의상 제가 이것을 R2라고 붙이고 올려받지 못한 부분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빗금칠한 부분은 임대인의 부담이다 라고 했습니다. 파란색으로 올려받지 못한 부분은 임대인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죠? 수요자 부담이 커. 수요가 탄력적이죠? 수요자 부담이 작아. 수요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자인 임차인의 부담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동부를 더 탄력성 개념을 잘 공부한 다음에 공급곡분의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앞으로 기본이론 강좌에 가면 보여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력성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수요자와 공급자의 부담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재산세 부과를 누구에게 했냐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집주인인, 주택 소유자 집주인이 임대인에게 부과했는데 임대인은 재산세를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비용의 증가로 받아들이므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임대료가 올라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임차인에게 세금의 일부를 전가하게 된다. 전가를 통해서 임차인도 세금을 부담하고 임대인도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귀차기라고 합니다. 거래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탄력적인 쪽의 부담이 큽니다. 탄력적인 쪽의 부담은 작습니다. 수요가 비탄력일 때는 수요자 부담이 크고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 부담이 작습니다. 비탄력적인 쪽의 부담은 크고 탄력적인 쪽의 부담은 작습니다. 이게 공급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우리 그래프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월 이후에 기본이론 때 제가 그때는 이 부분을 더 나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공급도 그리고. 돌아와서요. 우리는 세금에 관한 측면에서 세금, 재산세 얘기했습니다만 재산세 말고 다른 세금 예컨대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할까요? 집주인이 누구죠? 주택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집주인은? 주택을 지금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시 현재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거니까 따라서 매도인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이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주택을 팔 때 매도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뭐로 받아들인다? 비용으로 받아들인다니까. 대답 안 하시면 기쁨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양도소득세를 뭐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비용으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공급선 좌상형으로 이동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가격이 올라가요. 거래량이 줄고.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전형적인 틀이라고. 그래서 기초과정에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누구에게 부과됐냐면 집주인, 주택에 대한 세금은 집주인에게 부과됩니다. 그랬을 때 집주인은 임대주택시장이면 임대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세금이 부과되자 공급국수는 좌상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임대료를 올리게 되고 거래량을 준다. 올려받은 임대료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가라고 표현한다. 올려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임대인의 부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임차인의 부담은 노란색 비금으로 임대인의 부담은 파란색 비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이 줄어듭니다. 가뜩이나 임대주택시장에서 양이 많아도 시원찮았는데 이런 세금 부과하면 양이 줄어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이야기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양도 주는데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양을 줄이는 정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정책을 하게 되면 양이 줄어들어. 임대료 규제도 양이 줄어들고 세금부과정 대통령이 양이 줄어들고 가뜩이나 양이 지금 부족해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씨가 말랐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의회에서. 보시다시피 양이 줍니다. 양이 줄어도 거래당이 줄어들게 돼요. 부작용이라는 거죠. 이것도 부작용이고 세금에.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때 임대인에게 부과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임대인 집주인이니까.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부과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 원리를 통해서 가격 인상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세금의 일부가. 그리고 거래량은 줄어들게 된단 말이죠. 법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정책을 적용하면 임대차 3법이나 같은 정책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전세금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세금으로 또는 어떤 정책으로 집주인에게 부과한 또는 부담을 시키는 정책이었지만 그 세금의 일부가 또는 부담의 어떤 일부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래서 전가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에도 그랬다시피 보조금 누가 더 많이 받느냐에 관한 얘가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듯이 조세의 경우도 탄력성에 따라서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수요자가 이때는 더 많이 부담하고 이때는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앞으로 여러분이 잘 하려면 탄력성 이야기가 확실하게 잡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제론의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잡혀야 부동산 조세의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 때도 이해가 되셨나요? 나중에 여러분 신축주택이고 어떻고 기존 주택이 어떻고 그런 얘기도 전부 다 탄력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실 때 그 뒷부분 89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관한 이야기부터 연결되는 것들 있죠? 이런 얘기를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기초과정 기초서를 읽으셔도 아직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나 넘겨보세요. 역진세니 누진세니 하는 것은 세법을 다 공부하시면 비례세가 뭐고 누진세가 뭐고 역진세가 뭔가 이런 얘기 다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저절로 잡히게 돼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것은 재산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살짝 바꿔서 제가 어떤 얘기를 좀 더 부연하려고 하느냐 제가 아까 어떤 세금 얘기했었죠? 양도소득세 얘기했죠? 그 얘기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양도소득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부과되느냐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시 주택소유자는 누구냐? 매도인이에요. 양도시 주택소유자는 매도인이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양도할 때 그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주택을 사고 파는 시장을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똑같이 왼쪽하고 맞춰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가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수량이고. 그러면 주택의 수요와 공급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요자는 매수인 그래요. 공급자는 매도인 그래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곳 여기예요. 교차점에서 임대료가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지는 거죠. 가격이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누구한테 부과했냐면 매도인에게 부과했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똑같이 이렇게 세금이 부과됐다. 그럼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뭐로 받아들인다고요? 비용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이 준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공급이 주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공급이 준다는 말은 뭐냐면 양도소득세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미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꼭 지금 팔아야 될 게 아니면 1년이나 2년으로 미뤄놓으면 지금 양도소득세를 내가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 1억이래. 그런데 지금 안 팔고 2년 후에 팔면 1억을 2년 동안 내가 미루어서 나중에 납부할 수 있죠. 그러면 2년 동안 유예받는 거죠. 마치 2년 동안 1억을 정부한테 무이자로 대출받아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최대한 지금 안 팔고 나중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차점이 여기로 바뀌어요. 여기로 바뀌면서 그 전보다 임대료는 어떻게 되고 올라가요. 양은 줄어요. 가격 올라가고 양은 줄어요. 그럼 가격은 최초에 얼마였냐면 P제로 했어요. 수량은 Q제로 했어요. 세금 때문에 이렇게 세금부가 효과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누구의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니, 아니. 이거는 여기서는 임차인이 나오지 않지. 매수인의 부담이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매수인의 부담이죠. 그리고 올려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 올려받지 못한 부분을 표시해서 P2 이렇게 하고 이 올려받지 못한 부분은 누가 부담할까요? 매도인이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도인의 부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량이 주는 거예요. 거리량은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부가 더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미뤄놓은 것이고 원리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부분은 매수인 부담, 저쪽에서 수요자는 임차인, 임대주택시장이니까. 이쪽은 사업하는 시장이니까 수요자가 매수인. 그리고 올려받지 못한 부분은 집주인, 임대주택시장에서는 임대인. 그리고 주택을 사업하는 시장에서는 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리가 똑같아요. 기본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틀 하나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요. 이걸 잘 잡으면 시장만 바꾸면 원리가 똑같이 적용돼요. 그리고 우리는 저 논리만 배울 거예요. 공급자에게 세금 부과하면 수요자가 수요자한테 세금의 일부를 떠넘기고 공급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거.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 때까지 저 틀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할 거고 이걸 확장해 갈 거예요. 다만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부담 정도가 달라진다. 이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거 여러분 정리 잘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은 임대료를 규제했더니 임대료를 규제했더니 수요는 늘고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고 품질은 좋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과 수요로 물량 부족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격을 통제했더니 물량의 문제가 생겼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공급량이 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임대료를 보존하는 정책을 했더니 대부분 다 증가했어요. 공급량도 늘고 효용도 늘고 소비도 늘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정책효과가 실제 정부 예산에 비해서 정책효과가 미미했다. 혜택 보는 사람의 경우도 꼭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고 탄력성에 따라 임대인이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 정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 같은 경우는 정부가 사적시장과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되 더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기 때문에 사적시장과 경쟁이 되고 따라서 사적시장의 임차인으로 입장해서는 선택의 폭이 커진다. 단기는 사적시장의 임대료도 떨어지고 공공시장의 낮은 임대료로 공급받기 때문에 단기는 사적시장과 공공시장의 임차인 모두 혜택 본다. 그러나 장기로 가면 사적시장의 임대료는 돌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공시장으로 이동한 임차인만 혜택 보게 된다. 그리고 사적시장에서 준 만큼 공공시장에서 늘리기 때문에 시장 전체 공급량에는 변함이 없게 된다. 임대료 규제는 공급량 감소 규제니까 임대료 보조는 공급량 증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공시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공급량 불변이 되어진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부동산 조세 정책에서 조세를 부과했을 때 정부가 집주인 주택에 대한 조세 부과는 집주인에게 부과하고 임대주택 시장에서 집주인은 임대인이며 정부가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했을 때 임대인은 세금을 비용으로 받아들인다. 비용의 증가로 받아들이므로 공급량이 좌상형으로 이동하고 그로 인해 가격 상승 즉 임대료 상승이라는 전가가 나타난다. 따라서 세금의 일부가 다른 주체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이란 방법을 통해서 전가가 되어지고 100% 전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인도 세금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결국 재산세 부과는 임차인도 세금을 부담하게 만들고 임대인도 세금을 부담하게 만든다. 거래량은 줄어들게 되고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상은 더 안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루는 것만 하세요. 다루지 않은 것까지 다루시면 앞으로 더 할 거니까 괜히 어렵다 이해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기초적인 것 제가 다룬 것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0페이지. 부동산 투자론과 관련된 부분은요. 31회 때는 오히려 기형적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31회 때 투자론이 세 문제 나왔는데 이런 적이 없어요. 보통 일곱 문제 많이 나올 땐 여덟 문제도 나오는 파트예요. 일곱 문제까지 한 꾸준히 나오거나 진짜 안 나올 때도 여섯 문제 나왔거든요.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그리고 난도가 높아 투자론은. 그래서 여러분은 기초를 잘 잡아야 될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절대로 빠지지 말아주십시오. 아시겠죠? 건강관리 요즘에 잘 하시고요. 꼭 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